프리츠가 왔는데요. 오늘 저희 짧지만 아주 신나고 재밌는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호응 많이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프리츠라고 합니다. 저희 이름이 뭐라고요? 프리츠! 뭐라고요? 프리츠! 다시 한번 뭐라고요? 프리츠! 네 감사합니다. 저희 프리츠는 무대에서 열정적인 축하드리로 여러분들께 행복에너지를 드리는 팀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요. 걸스 출동 리믹스 버전 들려드렸습니다. 애상이라는 곡 들려드릴 건데요. 애상 아시죠 여러분? 네. 다같이 불러주세요. 아는 부모가 나오면 많이 많이 따라해주세요. 아는 부모가 나오면 많이 따라해주세요.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뭐가 그리 바쁜지 너무 보기 힘들어 넌 도대체 뭐하고 다니니? 그게 아니야 이유는 묻지마 그냥 믿고 기다려주겠니 내게도 사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널 받아들일 수 있게 일부 꺼내려주겠니 일부 꺼내려주겠니 나는 부모가 나오면 나보다 더 멋진 나의 길이 너를 몰랐지 너를 내가 너를 한 번 뽑을 수 없었던 너무 행복한 미소 저 바꼈어 그게 아니야 변명이 아니라 그 남자는 나와 상관없어 잠시나 어지러워서 이 닌것뿐이야 날 오해하지 말아줘 나 역시 많은 여자를 만나다가 헤어져도 가르치는 나의 여자리 너는 가면 돼 날 아프게 한 너 때문에 상처되버린 내 사랑 이제 다시는 너의 어떤 만남도 나 같은 사람 없을걸 너 역시 할 수 없을까봐 믿을 수 없겠지만 내가 더 사랑했네 떠나버리면 어떡하라고 하나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까 사랑해줘 제발 제발